고향으로 안기 꿈을 실은 작은 빛 점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장과 산이 마주소서 소문된 목숨이 아침 햇살을 빠져리 군림마다 감기게 고향으로 가던 빛 꿈을 실은 작은 빛 점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가던 빛 고향으로 가던 빛 고향으로 가던 빛 고향으로 가던 빛 산이 불길 쌍쌍히 장을 찾는 밤샷에 빛이 부는 빛 고향으로 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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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어 사실 지금 이 썩그랗을 꼈죠 예 그래서 조금 금방 지질 수가 있는데 좀 금방 져 보입니까 왜그냐면 오늘 우리 진주시민의 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슬렸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래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승그랗을 꼈는데 벗을까요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벗습니다 이제 안 금방 져 보입니까 그래도 눈이 좀 부시다 이해를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민의 날이 27회죠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혼자 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 계신 우리 진주시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해주셔야 신이 납니다 자 18세 순위 아시죠 자 18세 순위 가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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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꽃이 핀 때면 돌아온다다니 내 사랑 수기는 돌아올 줄 모르고 사쪽 하늘 흘린 틈새로 새어뜨린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위 찾아 가야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위 찾아 누가 열한 세대를 혼자 있나요 나이는 예를 들기를 문순이 좋구나 저 우리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소리 질러 입장동 가야해 가야해 많은 많은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많이 걸으시는데 가야해 가야해 많은 많은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그가 열한 세대를 혼자 있나요 나이는 예를 들기를 문순이 나이는 18세 이는 문순이 가야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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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